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어 집안에 주로 머물러야 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거주 환경을 안전하게 고쳐주는 사업이 원주에서 시행됩니다.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 요양수급자가 집안에서 낙상이나 미끄럼 등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주거환경을 손보는 사업을 올해 말까지 시범적으로 추진합니다. 노인 장기 요양보험 홈페이지 또는 원주 장기 요양운영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되면 1인당 100만원 한도로 문턱 제거, 미끄럼 방지 타일 설치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강원도에서는 유일하게 원주가 포함됐으며 복지부에서는 성과와 만족도를 분석해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.